동구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우수시책 발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구는 26일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부서별 우수시책 발굴과 해당 부서 검토 및 사전심사 그리고 1, 2차 본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담당 업무에 관계없이 아이디어를 한 건 이상 제출하면 사전심사로 10개의 시책을 선정해 본심사로 회부합니다. 본심사는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며 최종 5개 사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